제인아, 저 앞으로 가봐. 쭉 가보세요. 응, 어디 갈 거야? 장난감이 요 앞에 있어. 아빠? 아빠라고 한 거야? 그렇지, 앞으로 가봐야지. 앞으로 쭉 가보세요. 응, 아빠? 진이, 아빠봐. 진아, 여기. 조기, 조기. 조 앞에 장난감이 많이 있어. 한번 가봐. 힘들어, 이제. 힘들어. 지쳤어, 우리 애기? 응? 아까 열심히 배밀리하고 지쳤어, 이제? 제인아, 어, 다시 일어나봐. 그렇지? 해봐, 앞으로 가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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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가보자 가보자 앞으로 가보자 응 오 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응 자 이제 가보자 팔을 쭉 뻗고 배를 쭉 배를 쭉 당겨서 안 클거에요 이야기만 할거에요 엉덩이만 들거에요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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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tizens 살려줘